자, 2018년도 오늘 마지막 주가 아니죠. 주일이죠. 지난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사다난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까? 아쉽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2018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2018년도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또 하나는 두 번째로 2018년도 한 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뻤던 일이 먼저 생각이 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슬펐던 일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난 한 해를 보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속을 끓이며 분노를 싹이며 그 사람이 앞에 없어도 날마다 날마다 그 분노와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서 지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다 지나가는 일이야. 잊으려고 애쓰고 용서하려고 애쓰면서 이 시간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좋았던 일, 꿈만 같았던 일들 때문에 행복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게 가장 기뻤던 일은 둘째 손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얼마나 딸이 많습니까? 이 가문에 첫째도 손자여, 둘째도 손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첫째는 엄마 닮아서 호리호리하고 스마트하고 핸슴한데 이 둘째 태어난 애는요. 우량아예요.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앞에서 세 번째예요. 그리고 키는 적은 사람 앞에서 몇 번째예요. 상상이 되시죠? 어떤 분은 누구를,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누구를 많이 닮았다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 우량아를 보는 마음이 참 기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난 한 내를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저는 아까 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작고 큰 일 가운데, 기쁜 일, 슬픈 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의 사연 가운데 이제는 역사하신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 사연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2018년도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연에만 매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일들에만 매이지 마시고 그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봤죠. 우리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도를 취하여 기념하며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2018년도를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 같이 볼 때요.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이죠. 오늘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부른받은 사람이며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가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원주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마친 후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정복 전쟁을 끝난 후에 여호수아도 이제 다 하늘나라로 갔죠.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을 분배해서 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가난 땅에 왔습니다. 그 많은 이동생활, 장막생활을 거쳐서 가난 땅에 왔더니 정착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농사를 짓고. 그전에는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는 씨를 뿌려 농사를 짓고. 그 가운데 이 가난 백성들이 가난에 사는 이방인들이 보니까 정착생활을 하는데 그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둬서 풍요롭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바할과 아스다루시라는 그리고 아주 많은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이방신들이 이 가난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기기 시작했습니까? 이방신들에게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갈 때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지죠. 우리를 구해주셔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때 마지막 시대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활동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았는데요. 이 사무엘이 이쪽에서는 미스바 부근에 블레셋이라는 이방 국가가 있었는데 블레셋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무기가 발달하고 사는 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좀 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블레셋의 침략을 받으면서 힘들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향해서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3절로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하께 돌아오려면 무엇을 하고요? 이방 신들을 제하고 여하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에 블레셋 사람들이 압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이방 신을 제하라 요하를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너희들이 외방인들이 공격을 받고 전쟁에 시달리는 것은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 이방 신을 섬겨서 그렇다 하는 사무엘의 말이었습니다. 제 바을과 아스다로 바을은 풍류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풍류의 신을 섬기니까 그 가난 백성들이 좀 풍류롭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보다 저 바을이 좋구나. 곡식도 많이 주고 풍류롭게 살게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뿅 가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이런 실정이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 잘 믿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죠? 집중적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저변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첫 번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근로자입니다. 우리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있습니다. 우리를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어때요? 잘 살잖아요. 우린 우리보다 잘 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어때요? 부러우시죠? 나는 예수 이렇게 잘 믿는데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서 저렇게 잘 살아. 그럼 나한테 월급을 줘. 나는 빨리 돈 벌어가지고 나도 저같이 잘 사는 사람이 돼야지. 풍류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하찮아 보이지는 않는지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것 있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평생평생 자식 하나 바라보고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도요. 그 자식에게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뜬하게 예배를 제킬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사업자금 좀 물려주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내가 매주 쉬는 직장보다는 뜨문뜨문 쉬는 돈 많은 직장을 내가 찾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 한 해 이런 마음은 없었는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입니다. 골로스에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곧 우상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 속에 가득한 탐심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로 모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1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사사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7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요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요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6절에 보시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요앞에 붓고 이런 말씀이 있죠. 물을 기러서 요앞에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서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물 쏟듯 한다. 물을 기러 붓는다. 이것은 회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뭘 했는가 하면 회계를 했어요. 자 무엇을 회계했을까요? 사무엘이 뭘 버리라고 그랬어요? 우산을 섰어요. 그렇죠. 이방신을 범계. 왜 이방신을 따라갑니까?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 저변에 아주 꽉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까? 우상입니다. 나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이 시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육질에 보시면 그날 종일 금식하고 회계하며 금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뒤에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계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승리했습니다. 잘했습니다. 1년 동안 잘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우리 늘 부족한 거 많죠. 세상과의 싸움에서 나도 모르는 갈등 속에서 나를 향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와 같이 물을 쏟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신 늘 부족한데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이래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하나님 안 계신가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런 우리의 불순함을, 불신앙을 주님께서는 용납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미스바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우상을 제거하라 하니까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물을 쏟으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하고 말을 잘 안 듣는 부분이 참 많은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도자가 훌륭해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스의 사람들이 침략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이 지역에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한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주변에 있던 블레스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해가지고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방신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블레스의 사람들이 손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더니 도리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습니까? 어떤 집사님, 주님 신앙하는 거 너무 좋아서 제자반하고 사획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사획반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제자반하고 또 사획반까지 연이어서 한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남편이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쓰러져버렸어요. 의식이 없어져버렸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겠죠. 하나님, 나 열심히 했잖아요. 나 지금 사획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집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일 열심히 지키고 사획반 계속하면서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마도 저 사람, 우리 남편 구원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의식이 돌아왔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집사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이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간구했을 때 그 남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일하던 거 다 간두고 자기 남편을 간호하기 시작했죠. 간방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자기 부인 옆에 있어야 되는 거 평소에 이 남편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술만 먹으면 굉장히 괴롭게 했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남편하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정말 어떤 때는 밉기도 하고 아유, 웬수, 웬수 이렇게 속에서 화도 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 구원하려나 보다 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간병하는 마누라의 이야기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예수 얘기만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이랬는데 이제는 계속 계속 듣다 보니까 남편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병실에 누워있던 이분이 이제는 퇴원을 하고 걸어다닐 수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뇌출혈,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뇌가 막혀서 그런 거잖아요. 걸음 같은 게 굉장히 불편하고 잘 걸을 수는 없는데 지난번에 특별 찬양할 때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 걷기도 잘 어려운 그 몸을 가지고 여기 이제 특별 찬양하러 올라오기까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 가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저는요. 우리 남편 아픈 게 좋아요. 물론 좋지는 않겠지만 너무 행복하대요.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 전화하는데 들어주고 기도하자면 같이 기도하고 일 못해도 괜찮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흙과 백의 논리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양하다고 늘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이런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단임 목사가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눈이 탈이 났을까 왜 눈이 고장이 났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의문이 든대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잘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사역을 하는 사역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피소물이잖아요. 하나님 후불면 날아가는 연약한 생명을 가진 피소물이잖아요. 그 어떤 선을 행함으로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만물의 이치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내 눈이 고장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맨날 선포하잖아요. 믿음대로 살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라고 얼마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너 그런 일 당하고도 기뻐할 수 있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저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눈이 깜깜하게 돼서 안 보이면 어떡할까요? 고민을 했는데 뭐 아멘이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내가 패스했구나. 통과했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일도 보시는 거예요. 너 말한 대로 그 믿음이 있니? 너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섭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눈이 고장이 나서 봤더니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느껴졌어요. 그전에는 저는 좀 체력이 좋고 힘이 좋고 뭐든지 이렇게 왕성하니까 뭐 영원히 살 수 나도 뭐 천국 가겠지 했는데 그 때가 언젤까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고장 나니까 아, 그 때가 가까워 왔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남은 이 생명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역을 돌아왔습니다. 난 여태까지 사역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도 나는 사역하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를 보게 되었고 다시 보게 되니까 우리 한중사랑교의 상황이 18년 역사를 지나면서 쭉 훑어보게 되었고요. 훑어봤더니 18년 전에 우리 한중사랑교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한중사랑교의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하고 내가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겨진 한중사랑교의가 한중사랑교의 핵심 가치가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수세대 그리고 전 지역에 중국 전 지역에 북한 전 지역에 전파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한중사랑교의 사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탈이 나게 하시고 탈을 통해서 연약한 피소민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엄청 엄청 또 해결했어요. 돌아봤더니 얼마나 지연제가 많은지 교만했고 자만했고 뭐 그런 거 막 생각이 나서 이제 뭐 해결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도 돌아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렇게 모여있는데 블레스의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 기도해도 별 수 없네. 저 블레스의 사람들에게 이기게 해준다더니 건짐을 당하게 해준다더니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대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부탁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달라. 부탁을 하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 와중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보죠. 3일상 7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하께 부르지즈메 여하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스의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메 그 날에 여하께서 블레스의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 지라.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사무엘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제사를 드린 거죠. 번제는 뭡니까? 재단 위에 재물을 올리고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렇게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확인했죠.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앞에서 견고하게 주님 앞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블레스의 사람을 무찌르게 했을까요? 우려를 바랬습니다. 우려를 바래서 블레스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스라엘이 추격해서 블레스의 사람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사무엘은 도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하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였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죄를 짓기도 했지만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오늘도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주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려면 꼭 재단위에 재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연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그런 재단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립니까? 안 그러죠? 이 재물을 왜 우리가 안 드리고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받고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재물이 되셨어요. 히브리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완성했다 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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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주님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제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요.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렇게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피 박았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에게 무엇을 드렸습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근을 얻은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지난 한 해. 2018년도 무엇을 드렸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얻기만을 원하지 않으셨던가요? 받은 것도 부족해서 왜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불평하지는 않으셨는지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하지는 않으셨는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돌아보며 2019년도에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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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